1, 2, 3,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가운데, 좋습니다. 1, 2, 3, 설레고 다정한 미소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고개를 완전 틀어서 오른쪽으로 함께 해주시죠. 1, 2, 3, 좋습니다. 이번 앨범이 다시 한 번 왼쪽 보면서 사워 앤 스위치잖아요. 먼저 사워, 새콤한 느낌의 포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갑니다. 1, 2, 3, 사워. 왼쪽입니다, 왼쪽. 완전 고개를 틀어서 왼쪽. 1, 2, 3, 사워.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좋습니다, 사워하게. 1, 2, 3, 눈빛부터 지금. 오, 좋습니다. 가운데 다시 한 번. 1, 2, 3, 오,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고개를 완전 틀어서 사워한 우리 뱀뱀. 1, 2, 3, 좋습니다. 잘해냈습니다. 이어서 왼쪽으로 틀어서 스위트한 뱀뱀. 이건 좀 익숙한 느낌인데 스위트한 뱀뱀 한번 보실까요? 왼쪽부터 갑니다. 1, 2, 3, 너무 스위트하네. 자, 가운데 보시고요. 1, 2, 3, 스위트.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고 스위트. 1, 2, 3, 그리고 뱀뱀씨. 아까 보니까 그 안쪽에 의상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파란 거 그거 한번 쫙 펼쳐서 왼쪽 기자님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냐면 여기 하나인데 이게 팍 펼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1, 2, 3, 하면 팍 잡혀서 왼쪽.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쪽에. 왼쪽부터 갑니다. 1, 2, 3. 뱀뱀이 컴백했습니다. 옆으로 펼쳐서 들고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진이 흔들려서. 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좋습니다. 1, 2, 3. 아, 좋습니다. 황태자같이 약간 양탄자를 탄 것 같기도 했고요. 오른쪽 보면서. 좋습니다. 1, 2, 3. 이야, 뱀뱀이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잠시 뒤에 이 무대에서는 어떻게 소화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ximum 준비ت rising